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채비법 그리고 바늘 묶는 법 그리고 원투릴의 사용법 까지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던 것 같은데 원투대에 관한 내용은 언급해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담게 됐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투낚시대들이 대부분 짧은 녀석은 360짜리도 있고 405, 425 이런 녀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캐스팅 방법에 좀 많이 갈리는데 오프 더 그라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봉돌을 체비를 땅에 닿아서 마찰 때문에 좀 미리 먹는 부하 그걸 이용해서 멀리 서프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캐스팅 위주로 해서 릴 시트의 높이가 좀 높습니다 릴 시트가 뭐냐면 릴을 릴 대에 결착해 주는 부분 원투릴의 사용법에서 릴 푸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부착이 되는데 이 부분을 릴 시트라고 합니다 릴 시트는 스크류식 파이프 릴 시트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렇게 좀 똑딱이 판 시트 형태 해서 앞부분에 걸고 쭉 밀어서 결착을 하는 이런 판 시트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기형이죠 원래 있던 녀석을 제가 판 시트를 위에 좀 부착을 했습니다 이런 에폭시 주사기 에폭시 형태로 좀 짜 가지고 섞어 주신 다음에 붓 같은 걸로 좀 발라 가지고 남는 합사 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그냥 감았어요 로드 빌딩 하시고 래핑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원투나 학생의 기초 입문 이시거나 몇 번 해보시지 않으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폭시 같은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합사를 감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묶고 윗부분 묶고 기존의 릴 시트보다 좀 많이 위로 올렸습니다 릴 시트 높이가 60cm 50cm 막 그러는데 보통 이 릴 시트의 파이프 릴 시트와 이 중간 이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그렇게 따지면 한 65cm 그 정도쯤 됩니다 근데 제 기준은 릴 푸시 앞턱에 걸려서 라인 롤러가 닿는 부분 이 끝부분에서 약 3, 4cm 윗부분이 제가 검지를 손가락으로 걸었을 때 원줄을 걸고서 캐스팅하는 그 높이 그 높이 정도가 릴 시트의 높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끝부분부터 여기 릴 시트 결착 부분 이 앞부분에 이 정도 높이까지 라인 롤러 라인 롤러가 제 손가락에 걸린 높이까지 약 70cm 정도 됩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낚시대의 길이는 5m 30입니다 앞에 추후 부하를 나타내는 그 스펙 표현은 30포 3530이라는 그런 스펙을 가진 낚시대인데 이 녀석 캐스팅하는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자 많이 버버거리죠? 제가 와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원인은 캐스터의 장비에 대한 다룰 수 있는 스킬? 스킬의 미숙이고 두 번째는 변명을 하자면 낚시대가 53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길죠? 무슨 찐 낚시대도 아니고 감성도 몬투를 좀 노려볼 생각으로 저가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8만원대인데 이 녀석을 사용해 보니까 아 힘들구나 처음에 영상 보셨듯이 릴 시트의 높이가 낮은데 낚시대의 길이가 530 이 정도 길면 저는 그라운드 캐스팅을 하는데 정투를 하시든 3쿼터 캐스팅을 하시든 간에 던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부하가 먹는 걸 많이 느껴요 그라운드 캐스팅의 정투 그걸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오른팔에 먹는 부하가 굉장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낚시대의 길이에 비례해서 1시트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녀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1시트의 높이는 낚시대의 길이와 비례하는 게 장비의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녀석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구매를 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중고로 팔아버릴까 근데 저는 장비를 한 번 사면 중고로 던지는 게 좀 성향이 안 맞아서 끝까지 쓰는 편인데 이 국리 저 국리 하다 보니까 집에 판시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정말 10년도 넘은 원투데이 있는 판시트가 있길래 그걸 분해해서 해봤는데 기존의 파이프릴 시트를 그냥 두고 위로 올려서 부착한 이 녀석의 캐스팅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대가 길어서 제가 거의 90cm까지 올렸습니다 마인롤러가 한 이쯤 있겠죠? 한 3cm, 4cm 위에 물론 그라운드 캐스팅이고 그라운드 캐스팅에서 정투인데 힘은 훨씬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트의 높이만 약 20cm 높였을 뿐인데 캐스팅할 때 들어가는 힘, 낚시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저의 능력 이런 게 그냥 툭 쳐도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갔고 힘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할까요? 원투낚시대 선택을 하실 때 낚시대의 길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동양인의 체형에 가장 잘 맞는 낚시대의 길이는 4m 대 4m 5, 4m 25, 4m 50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시트의 높이는 360대라면 약 5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하시더라도 4m 이 정도면 적어도 75cm 이상 뭐 한 75cm면 서프 캐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입문하시고 원투낚시의 기초니까 그런 깊숙한 원리는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 1시트의 높이는 약 75cm 그리고 낚시대가 3m 50을 넘어서 5m, 5m 30 이 정도 낚시대는 1시트의 높이가 높은 게 좋습니다 약 85cm, 90cm 이 정도면 던지실 때 두 번째 영상처럼 좀 편하게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낚시대를 긴 거를 내가 던지고 싶다 하셨는데 1시트가 낮아요 그럼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? 낚시대가 길은데 1시트가 낮으면 정투를 던지더라도 내 몸이 휘청휘청 됩니다 근데 뭐 3m 짜리를 하셨는데 난 서프 캐스팅 뭐 이런 건 그렇게 맘에 들지 않아 그러면 60, 70cm 짜리도 괜찮아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360대를 선택을 하셨는데 50cm 짜리 1시트가 있어요 정투를 괜찮습니다 낚시대 길이에 따라서 1시트의 높이가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그 비례의 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에게 맞는 릴 시트의 높이 릴 시트의 높이는 릴 대여의 전체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참조가 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ongasting 본인